용어고 외부지문풀이 하겠습니다 일단 어휘는 너네가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유 이런 짭플펜슬 아유 이런 짭플펜슬 정품이 좋네 됐다 자 어휘 볼게요 첫번째 폴라이트 예의바른 알지 소사이리 사회 러플리 부사에요 대략 거칠게 러플리 대략 러플리 5달러 대략 5달러 트랜슬레이트 변역하다 아니면 번역되다 자동사 자동사 다 되구요 스니스 재채기하다 슬리버 마시구요 익스트리미리 부사죠 매우 극도로 세퍼렛리 부사죠 따로따로 스페셜티 명물 특산물 어퍼러프레이트 적절한 커스트메의 형용사죠 관습적인 일반적인 자 프리벤트 에이 프롬 ING 이거 제대로 외워나 이런거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막 예방하다 막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프리벤트 에이 프롬 ING 에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벤 스탑 킵 프로히빗 에이 프롬 ING 다 같은 뜻입니다 오펜드 공격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호스트 주인 펠로우 동료 데스티니션 목적지 다우트 의심하다 모드스트 겸손한 리스펙트풀 폴라이트 리스펙트풀 공손한 이런 뜻이죠 단어 똑바로 외워놓으시고요 자 1번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꼼꼼히 읽어보고 내용일치 잘 준비하고 해석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삽입 포인트들 잘 준비해놔야죠 삽입은 공부 안하면 맞추기 힘드니까 목이 가네 자 1번 볼게요 한국은 예의 바른 사회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You can say 잘 먹겠습니다 before the meal 이라고 했는데 너는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전에 식사 전에 자 eat 그 잘 먹겠습니다 는 roughly translates 대략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to 뭐로 해석이 될까요 I will eat 나 먹겠다 잘 먹겠다 라고 해석이 된대요 자 그래서 한국의 식사 예절은 이렇다 한국은 예의를 중지하는 사회고 식사 전에 잘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잘 먹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번역이 된다 자 4번 볼게요 After the meal 식사 후에 You can say 당신은 말할 수 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to signal 신호 보내기 위해서 뭐를 신호 보내기 위해서 that You have indeed eaten well and are happy 너가 정말로 잘 먹었고 그리고 너가 기쁘다 라는 것을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너는 잘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대요 식사 후에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지금 자 식사 후에는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해서 맛있게 먹었고 너가 행복하다 만족했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대요 자 여기까지 한 거 이제 한국의 식사 예절 어법이랑 어휘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일단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야 한국은 예의바른 예의바른 나라이다 자 polit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외워놓을게요 respectful 예의바른 civil 교양있는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빈간뿐인트 외워놓으시고요 자 잘 먹 먹었음 먹 캣스 아 먹 캣습니다 이거는 언제 말해 비포 인지 에프터 인지 잘 체크해라 비포 더 밀 잘 먹겠습니다 언제 하는 거야 식사 전에 에프터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은 러플리 부사가 뭐 꾸며주고 있어 대략적으로 해석이 된다 번역이 된다 동사 꾸며주니까 부사 쓴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잘 먹었 먹었습니다 말하는 건 언제야 에프터 더 밀 식사 후에 여기다가 비포 쓰지 마세요 자 여기 볼게요 주요 문장은 시험 볼 거야 자 투 시크널 뭐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자 지금 이거 부사 적용법 중에 목적인데 자 얘가 근본은 동사였지 뭘 가죠 목적어 가진 거고요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1번 접속사 대절 나온 거죠 자 대절 속 주어 대절 속 동사가 헤브피피 그 다음에 대절 속 동사 둘 이렇게 하나 둘 너가 행복하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어려운 거 없죠 자 5번 볼게요 한국인 한국인들은요 use a spoon 숟가락을 사용하고요 and 그리고 뭘 사용하냐면 a set of chopsticks 한 세트의 젓가락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야 한 세트의 젓가락들이 뭐겠어 요거 한 세트 젓가락 한 세트를 사용합니다 자 when dining 뭐할 때 저녁 식사할 때 아 저녁 식사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구나 항상 쓰니까 그냥 식사할 때 다인 식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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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식사 아니야 식사할 때 자 한국인들은 숟가락이랑 젓가락 세트를 사용한대요 뭐할 때 식사할 때 자 어려운 거 없죠 식사 도구 사용법인데요 음 자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거 자 주어 동사 목적을 해가지고 문장이 끝났거든 그러면은 원래 뭐 붙어야 돼 접주동 붙어야 되지 어 접주동이 ing나 pp로 바뀌었네 뭐라 그러지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 시험 문제는요 요렇게 나온다 랬죠 다이닝 슬래 다인드 슬래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주절 주어 끄내와 끄내올게요 자 한국인들이 얘들아 식사를 하는 거야 식사 당하는 거야 식사 하는 거 ing 됐지 계속 볼게 6번 너는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러한 도구들을 자 요러한 도구들 나왔으면은 문장 삽입 포인트입니다 요러한 도구들 뭐야 스푼이랑 젓가락을 항상 사용할 수 있다는 거겠지 항상 사용 아 해야 한다는 거겠지 항상 사용해야 한다 손으로 막 식사를 하면요 급식 손으로 먹는 애 있다고 생각해봐 막 닭다리 같은 거 나온 거 말고 그냥 밥을 막 손으로 집어먹는 애 있다고 생각해봐 한국에서 한국의 문화에 맞지 않는 행동인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요거 these utensils 문장 삽입 포인트 자 7번 볼게요 the spoon 숟가락은요 is for rice and soup 밥이랑 국을 위한 것이고요 and your chopsticks 너의 젓가락들은 젓가락은 두 개가 세트니까 S가 항상 붙는 거죠 are for everything else 다른 모든 것을 위한 것입니다 자 식사도구 사용법 첫 번째 한국인은 식사할 때 숟가락 젓가락 사용한다 항상 이 도구들을 사용해야 하고 숟가락이랑 젓가락은 이럴 때 사용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었죠 자 여기까지가 식사도구 사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순서 삽입 나올 수 있으니까 순서 꼼꼼히 외워두시고요 자 8번 볼게요 if you need to cough 너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야 한다면 you 당신은요 should turn away 몸을 돌려야 된대 from the table 테이블로부터 and 그리고 you should cover 너는 너의 코아입을 덮어야 된대 with a napkin 넵킨으로 재채기 할 때 침 다치게 애취 막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 없겠죠 어떻게 하겠어요 테이블에서 이렇게 얼굴 돌린 다음에 입 가리고 해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뭐 어려운 거 없었죠 접, 주동 쉼표, 주, 동이고요 병열 구조로 동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사 중에 바른 행동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테이블에서 고개를 돌리고 휴지로 코나 입을 가려야 된다 정확하게 해석해놓으세요 내용일치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내용일치로 나오면은 어 보기가 다 난해할 거야 이런 거 보기가 더러울 거야 꼼꼼히 내용 익혀놓으세요 자 9번 볼게요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는 거 없게끔 If you need to blow your nose 너가 만약에 코를 풀어야 된다면 코를 blow가 풀다 불다지 You should go 너는 가야 된다 To the bathroom 화장실로 10번 문장 볼게요 자 you 너는 Should keep your mouth closed 라고 돼 있는데 너는 O형식 동사예요 유지시켜야 돼 너의 입이 닫혀진 상태로 유지를 시켜야 돼 While 뭐하는 동안에 Chewing 음식을 씹는 동안에 우리 음식 같은 거 씹을 때 이렇게 씹지 않잖아 우리 이렇게 씹으면 예의 없다 그러잖아 어떻게 씹지? 입 다물고 오물오물오물 씹잖아 그치? 그래서 씹는 동안에 입을 다물어 놔야 돼 자 즉 다시 말해서 Making loud noises 큰 소리를 만드는 것은 Won't be seen 요거 수동태죠 Will not be peeped 수동태 보여지지 않을 것이야 자 큰 소리 되면서 먹는 것은 보여지지 않을 것이야 As appreciation 뭐 감사로서 Of the food 음식에 대한 감사로서 보여지지 않을 것이야 자 일본에서는 짭짭짭짭짭 소리 내면서 먹는 게 일본 맞지? 되게 음식에 대한 감사 표현이라고 했었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큰 소리를 내면서 먹는 게 감사 음식에 대한 감사 표시로서 보여지지 않는데 Not a puppy 그러나 뭘로 보여진대요? As bad manners 나쁜 우리 매너에다가 여기 파란 색깔 하나만 추가할까? 매너 쓰지 마 자 매너 하면은 방식이라고 했고요 매너를 싸면 예의라 했죠 여기서는 예의라고 쓰셔야 되죠 나쁜 예의로서 보여집니다 내용 어렵지 않지 자 그래서 10번 문장 다시 보면은 음식 씹을 때 입을 다물고 소리 내지 말아야 된다? 자 소리를 내는 게 음식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무례한 행동이다 무례한 행동으로 보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업법 볼게요 자 킵이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나왔습니다 자 목적격 보호자리 지금 형용사 분사가 형용사라 형용사 분사 썼는데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얘들아 목적어 자리에 지금 your mouth 나오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close 나왔어 잘 봐 목적격 보호자리 지금 형용사 나왔어 분사가 형용사니까 근데 close the 쓸래 클로징 현재 분사 쓸래 과거 분사 쓸래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자 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 좀 볼게요 너의 입이 무언가를 닫는 거야 아니면 다 다친 거야 너의 입에서 너의 입이 무언가를 닫는 게 아니라 다친 거죠 pp 자 지금 보시면은 5형식 문장 완벽하게 나와 있고요 문장이 끝났으면 접주동을 써줘야 되는데 접주동 대신에 아이엔진아 pp 있다 분사 고문이죠 자 주절 주어 누구야 너 꺼내와봐 너가 씹는 거니까 취어도 쓰지 말고 취어 잉 됐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 나오는데 자 주어 자리에 지금 명사 단어 나왔어 구 나왔어 명사 구 동명사 구 주어 나왔죠 투부 장소로 바꿔도 괜찮고요 to make loud noises 괜찮아요 자 큰 소리를 만드는 것은 want will not 이죠 will not be seen 수동태인 거 잘 보시고요 여기서 빨간색 밑줄 추가 수동태야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뭘로써? 감사의 표시로써 자 not a but be 그러나 뭘로 보여질 거야? but will be seen as bad manners 나쁜 매너로써 보여질 것입니다 자 주요 문장이니까 한 번씩 써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쭉취시험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나온다면 시험으로 나온다면 순서 삽입 잘 한 문장씩 붙여놓으시고요 내용일치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눱良懸겁 Hear me 또 1 2 4 3 4 6 6